한글자막 by 한효정 첫째 가족들에게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발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리 발표를 해놓으면 내가 멈추려고 할 때 주저앉으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남편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 그 대신에 당신이 날 좀 도와줘야 된다 집안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고 그 대신에 3년 후에 내가 당신이 타고 싶은 차를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이제 엄마가 도와줬던 거 이제 도와줄 수가 없다 도리어 엄마 일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엄마가 벌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족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물론 가족에 따라서 달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분일수록 더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있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놓으면 혹시나 하고 그래서 반대를 덜 하게 됩니다 어떻든 뭐 반대가 있든 협조가 있든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가족들이 도와줘서 성공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죽고 살고 말리는데도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하고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바로 용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 정말 제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전에 했던 인터넷 백화점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제가 타고 갔던 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크라운이 되면 에쿠스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전들 두렵지 않았겠어요? 정말 두려웠거든요 저도 왜?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과 맞서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죠 우리는 100% 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 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하는 것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일만 찾아가지고 도전하면은요 남들도 거리 다 몰리기 때문에 거기가 경쟁이 정말 치열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거기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하는 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그래서 도전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톰이 사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은 매우 크고 성공했을 때에 그 돌아오는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발표해 나가는 과정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질을 합니다 제품을 써보고 그 감동을 잘 전달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더불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똥단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똥단지 같은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똥단지 같은 얘기가 예를 들면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수도 없는 사회적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로얄 그룹들이 지금 있고 그 중에서 크라운 그룹은 지금 연봉사학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30 몇 명 거의 40 명 가까이 지금 탄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연봉사학 나가는 사람이 이 40 명 가까이 탄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40 명이 탄생했을까요? 그분들은 대개 몇 년 전에 시작했어요? 대개 5년은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5년 전, 10년 전에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적은 사람들 중에서 벌써 40 명 가까이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는요 송리산 고기에만 딱 홀에만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우 적은 세미나 참석 인원을 가지고도 그 정도의 성공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수백 명의 크라운 크롭들 연봉 사학자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옆 사람이 지금 1년에 사학식을 받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하는 거와 5년 후, 10년 후에는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이거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차이고 내가 미래라는 대로 가가지고 얼만큼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웠고 그거를 4년, 5년 또 10년 동안에 준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실과 그다음에 우리가 세운 이상적인 목표 사이를 채워나가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90 넘어 산다,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60 먹은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70되고 80되고 90됐을 때 90되면 돈이 필요 없어요? 죽으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때 살아있다고 하면 돈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꾸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80됐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써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80됐을 때 아마 써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써주는 데가 있어요 애토미 80 먹은 노인네가 90 먹은 노인네가 이 무대에 올라올 힘도 없는데 부축을 받고 오라도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 달에 4천만 원씩 버는 할래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 시간 명강이 한 것보다도 나도 저렇게 80, 90되가지고도 한 달에 4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애토미에서는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살아있기만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돌아가셔도 그 코드는 자손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코드만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AI 시대가 되면은 지금 70%의 일자리가 우리 세대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70%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 거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AI 때문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건 맞아요 내 자녀들이 아주 유능하고 우수해서 그런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건 또 흔해 빠진 직업이에요 그거는 너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창출할 만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그 길로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나 닮아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빨리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자녀들에게 뭐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해서 코드를 물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을 시킬 때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 사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를 좀 잘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방식대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를 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은 전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전업으로 시작했지만은 부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각자에게 맞도록 애터미는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어요 부업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 시작하면 무조건 전업이죠 그렇죠? 열심히 전업으로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딱 버리면은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싶으면은 그분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고 부업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소비자 집단을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요 최소한 한쪽에 50가정 또 한쪽에 50가정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꾸준하게 소비해 주는 사람이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예를 들면은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데 여기 5명 여기 10명 가지고 세일즈 마스터를 갔어 오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오토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빨리 여기에다가 소비자를 늘려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샤론 다이아몬드 가려면 50가정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얄 가려면은 50명 가지고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샤론을 맞추는데 50명 가지고 맞췄다고 칩시다 막 100만원씩 긁고 200만원 긁고 해가지고 맞췄다고 칩시다 그럼 샤론 가기는 가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또 누군가를 데려다가 또 긁도로 가든지 아니면 스폰서 카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긁든지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급하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보다는요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노후 대책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5년 10년 안에 정말 차근차근해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져가지고 한 달에 천만원씩만 꼬박꼬박 나왔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한 달에 500만원씩만 내가 5년 동안 꾸역꾸역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만 평생 나온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고 그냥 가자 그러면서 막 긁어대고 뭐하고 스트레스 주면요 아이고 그냥 조용하게 살란다 그러면서 산으로 가버려요 물론 급한 분들도 있어요 급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카드를 긁어대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이 소비자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문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런 노력이 들어가서 오토 컨슈머를 만들어놔야 돼요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 50명 50명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50명 아는 사람 없는데 머리는 그냥 모자 쓰라고만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머리 좀 쓰세요 내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더라도 그 사람이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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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맥이 없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화로 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베팅하지 말아라 무리하게 직급까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다단계 역사상 보면은요 베팅을 심하게 하는 회사는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라져버렸어요 누군가 손해를 바탕으로 해가고 돈 버는 것은 그건 부도득하고 부당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돈은 줘도 안 벌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 파트너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나는 니더로서 자격이 없고 그런 돈은 내가 벌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애터미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종선 상략 그게 잘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상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처음 회사를 차릴 때부터 다른 네톡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하는 회사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경쟁 상대로 해서 제품을 정하거나 가격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일반 유통,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로드샵 그래서 순수하게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해서 이겨보겠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는 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러면서 나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종이로운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애터미는 여기 유지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기는 있어 1년에 치약 하나라도 사긴 사야 돼 만약에 1년 내 한 푼도 구입을 안 하면은 임페리얼 마스터 수당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왜냐하면 회원 자격이 해지돼 버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유지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당을 받는다고 뭘 더 사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유통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애터미는 매출이 안 일어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지 조건을 없앨 때 제 목에다 칼을 하나 대는 느낌이었어요 박한길 너는 정말 좋은 제품을 갖다가 다른 유통 라인 어떤 유통 라인보다도 싸게 팔지 않으면 너는 죽어 지금도 이 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에다 칼까지 대고 여러분들에게 이 애터미의 가격과 수당 체계를 만들어놨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베팅 문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리더한테는 순종을 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가 살 길이에요 그 대신에 도전하세요 뭐를 도전하냐면은 판매사 가는데 나는 오토 컨슈머 50명 만드는 것에 도전하겠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나는 최소한 4명의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는 열심히 내는 것까지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력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예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잘 정해놓고 가는 것이 속도다 하는 거예요 속력은요 거꾸로 가도 속력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빨리 망하는 거고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은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가 소비자를 불러오는 것 때문에 일정 수준이 가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가요 여러분 보세요 소비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열여스 사람 서른 도명 64명 128명이 되는 이게 몇백 명까지는 도든 것 같아요 왜 소비자들이 카드 빡빡 안 긁어주니까 도든 것 같은데 소비자가 1만 명인데 2만 명이 됐어 도든요 10만 명인데 20만 명이 됐어 도든요 내 수당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나오다가 70만 원 80만 원 나오는 거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2천만 원 나오다가 얼마 후에 4천만 원 나오면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한 번 쓰면은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 절대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노력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유통에 가 가지고 물건 사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사는 것이 더 싸고 좋아야 된다 수당 안 받고 소비자만 하더라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고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애터미가 제안하는 소비자 만드는 데 열심을 내시고 도전하셔서 정말 자손에게도 물러주는 그런 사업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감히 마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